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하자는 일이지? 와 진짜 굉장히 충격입니다. 오늘 압박면적 문체부 하는 날이죠? 네. 그런데 가서 복합문화공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려는 거냐면 한쪽에서는 카페도 하고 한쪽에서는 시장도 하고 한쪽에서는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뭐냐? 민영화예요. 공공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복합문화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운영을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데들 지금 넘쳐요. 지금 너무 공간이 많아서 잘 이걸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민영화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쓸까요? 코바나 콘텐츠가 쓸까요? 코바나 콘텐츠가 제일 노리는 공간입니다. 저런 데가. 거기에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공연을 한다고 억지로 말하면 정자나 이런 데 앞에서 야외 무대 만들어놓고 저번에 열린음악회 하듯이 가설 무대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거기는 공연장으로서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전시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전시장으로 쓰는 그런 업체가 불화받고 싶어 하겠죠. 이러면서 청와대로 다음번 정권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해버리면. 70년 청와대 역사에서 민주당이 청와대를 썼던 건 단 15년이거든요. 55년은 본인들의 역사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들의 역사인데 그 역사 전체를 저런 식으로 손쉽게 부정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굉장히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될 일일 것 같은데요. 충격적입니다. 저런 공간들이 또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민영화시킬 때 어떻게 민영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 물어야 돼요. 100% 특혜예요. 100%. 어쨌든 현재는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내용을 좀 짚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건 매우 적절치 않죠. 문화재청에서 지금 관리를 못해요. 인력도 없고 그럴 만한 부서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장실이 아수라장이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유일한 상업공간이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 군데군데 문화재들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거기에 있는 불산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경주로 돌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는 그냥 쓰레기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예술품들이 많고 그거를 갖다 전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품까지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이게 민영화되는 순간. 땅 짓고 헤엄치기. 도랑치고 가지 잡기. 누가 이걸 따먹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그냥 나라 살림을 놓고 야, 이건 너 먹어. 고마워. 너 줄게. 이런 뉘앙스지. 지금 이걸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애증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또 얼마나 그 공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 진짜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진짜 이건 진짜 만국적인 행동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